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웹팩 정말 좋죠? 앞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저는 또 물러나겠습니다 우선 웹팩에는 Dev Server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Dev Server는 웹서버예요. 여러분이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웹서버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소스코드를 수정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웹브라우저에 펴 있는 웹페이지가 리로드가 됩니다 이걸 라이브 리로드라고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편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여러분이 css나 이런 파일들을 수정을 하면, 다시 말해서 모듈을 수정했을 때 화면 전체가 완전히 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수정된 부분만 탁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그 웹페이지에 입력해 놨던 여러가지 정보들이 유지가 되는 그런 정말 아주 신박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Hot Module Replacement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 스플리팅, 그리고 레이지 로딩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번들링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큰 파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도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쪼개는 과정을 스플리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쪼개진 것들을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로딩하는 것을 레이지 로딩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웹팩이 제공하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이야기지만 웹팩은 일을 할 때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일을 잘하고 싶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 얘기는 웹팩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웹팩이 없으면 일을 잘하는 게 좀 불편하다는 것 정도입니다 지금 잘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웹팩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못한 분들은 웹팩은 그냥 우리의 머리만 복잡하게 할 뿐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웹팩이라는 카드를 꺼내 쓰시면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그림의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 리마인드 해보면서 우리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고 또 다른 기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